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두 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출입구 외국인 사무소는 적발된 외국인 여성 16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군산시 공무원 58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아침 6시쯤 군산시 수송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가던 여성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등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일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청산 절차를 받고 있는 자림원에 장애인 고용연수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자 자림복지재단 민관대책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자림원의 활용 방안은 민관대책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사퇴의 요구파 의원들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 15명은 선거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사보임 문제 등을 이유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의원충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개파 정치로 당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들이 민주당이나 한국당과 연대나 통합을 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으로 총선해 나간다면 즉시 원내대표를 사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부교육청이 역대 최대인 4,3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립유치원 신설 등 시설 사업비 1,300억 원, 공기청정기 설치 등 학생 건강과 안전 예산에 680억 원, 고교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급식비 등에 100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도교육청 추경 예산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확정됩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위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설계사 4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중고로 구입한 고가의 외제차량으로 운전이 서툰 여성이나 노인 운전자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때 들이받는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8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겠고, 동부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도내 한 대학교가 새만금 연구부지에 대규모로 양파를 재배해 시장 유통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재개발 지역에 포함시켜 건설업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주시가 주민 의견을 듣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유흥업소들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전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290여 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